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보다 상향 조정할 것을 언급했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총재는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한 서면 문답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지속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물가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총재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가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서 1%대로 높아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2분기 1%대 후반으로 높아질 수 있고 하반기와 내년에도 1%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의 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요국의 확장적인 거시 정책에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상향 조정한 영향입니다 최근 미 연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물가의 상방 리스크 확대로 자산 매입 축소나 금리 인상 시기가 연준이 시사하는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드라맞이 지네